Q. 이 제품은? 금번 2023년 CS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은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 C3 제품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2020년에 최초 개발했던 제품을 좀 더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경량화 작업들을 추가 진행해서 신제품을 이번에 출시해서 CS 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상업용 추락보호 제품이라는 게 글로벌에서도 없던 제품이었고 국내에서 사실은 없던 제품입니다. 처음에 제품은 오랜 시간 동안 연구개발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했지만 초창기에는 사실 저희 제품들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건 느끼지만 실제 고객 입장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쓰기를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실 사망사고, 추락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필요성은 많이 느끼지만 제가 먼저, 저희 회사 먼저 도입해서 레퍼런스가 되기는 꺼려지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혁신제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공에서 먼저 도입해서 관련 기관에 먼저 사용을 해보고 충분히 제품에 대한 효용성이라든지 효과성이 입증되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사라든지 대기업들, 제조시설 이런 다양한 인정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갖게 되었고요. 또 2021년에는 혁신조달 대상을 통해서 저희 제품들이 좀 더 많이 알려져서 현재 500여개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